안녕하세요 알쇠시용 은나쌤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부메랑이 뭔가요? 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던 도구로 던지면 돌아오는 그러한 사냥 도구인데요 자 그래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거나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한 물품이 현지의 수요를 웃돌아 도리어 선진국으로 역수출되어 해당 산업과 경쟁하게 되는 일을 말한다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 폐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서구 각국이 일본에게 기술원조 즉 기술을 뭔가 알려준다거나 자본투자 돈을 빌려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그 도움을 받아 일본이 중화학 산업을 굉장히 크게 키웠는데 이것이 도리어 이제 너무 발전해서 역수출되어서 그 원조를 해줬던 서구 각국의 어떤 다른 물건들을 압도하는 그러한 현상을 부메랑 효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은 그에 따른 부메랑 효과의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해서 어딘가를 도와줬더니 거기서 너무 커버려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이런 산업을 이것이 돌아와서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이 도와주었더니 도리어 선진국으로 역수출되어 해당 산업과 경쟁하게 되는 일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